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는 어디 이렇게 싸구려다니냐? 그리고 누구 꼬실라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에 망사 망사를 입고 나왔냐? 아니 아무리 젊다고 한겨울에 무슨 망사 플라우스를 입고 지랄여? 엄맘을 꼬실라고? 순서대로요 젊은 것은 저렇게 망사 플라우스를 입고 그 다음 젊은 언니는 플라우스 이것만 입고 그 다음 좀 늙은 것은 목도리도 하고 코트도 걸치고 그 다음에 아주 늙은 오빠는 그냥 엄둥소를 내 가져다 가도 뒤지 않는 만큼 싸매고 나이 순대로 옷을 입는구만 나이 순대로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가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아이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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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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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